러브앤더 뮤직비디오 러브앤더 뮤직비디오 러브앤더 뮤직비디오 러브앤더 뮤직비디오 안녕하세요 김민석 허지슬입니다 저희가 한수윤님의 러브앤더 뮤직비디오에 참여하게 됐죠 그죠? 네 그죠 박수 박수 러브앤더 뮤직비디오는요 사랑하고 떠나보낸 여자를 다시 붙잡고 싶은데 결국 붙잡지 못하고 이별의 이유를 계속 생각하면서 새 남자가 생겼을거라는 그런 상상에 빠져있는 한 남자의 심미를 표현한 뮤직비디오인데요 여기서 점프하시면 돼요 여기 안기면 돼요 아 아 하지만 나한테 왜 이래 나를 꼬는 순간 점점 죽어도 될거야 넌 붙잡고 물었어 사랑하냐고 그걸 대답 못했어 넌 처음으로 그래 말하지마 사랑하냐고 사랑하는 말을 하며 여기부터 어디에서도 난 사랑 못할거야 어디를 그 눈을 구해도 이 사랑은 끝이야 이 사랑은 끝이야 이 사랑은 끝이야 이 사랑은 끝이야 보니 그 눈가 와 예 떠나거지마 나한테 왜 이래 나를 꼬는 순간 안녕하세요 여기 제 뮤비를 찍고 있다고 해서 잠깐 놀러왔습니다 아 아 출연할 줄 몰라보고 왔는데요 네 출연을 하게 돼서 네 네 또 다소 저에겐 충격적인 시기여서 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파이팅 이제 왜 왜 이래 나를 꺾이는 말 꽃잎 하나 깨지마 같이 호흡을 맞춰주신 네 지수 배우님하고 또 민석 배우님까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